묵고 싶어서. 14년 만에 날 다시 만난 네 기분. 어때? 너, 야, 야! 놔뒤지 마! 야! 야! 거기서 1cm만 더 움직였다면 아주 이 신발이 네 얼굴로 날아가는 수가 있어. 아니, 내가 선배 신발 좀 빨아줄려고 그러지. 그 입도 뻥껏 하지 마! 아주 네 입에서 나온 것 때문에 트러마 생길 것 같으니까. 아니, 사람이 술 먹다 보면 탈 수도 있거든. 시끄러워! 너 뭐 하는 거야? 아, 미안하다고. 나도 이런 더러운 방법까지 쓰고 싶지는 않았어. 뭐? 선배, 네가 진이 형이랑 뽀뽀하려고 그랬잖아. 그게 싫어서 그랬다. 왜, 뭐, 뭐, 내가 뭐 잘못했냐? 야, 연영과 20억이 5대5. 너 선배한테 말이 짧다. 선배는 무슨... 아니, 선배랑 나랑 84년 쥐띠 동갑 아니야? 난 엄연히 공사 박본 대선배! 너는 공사 박본 신입생! 너 3세 했잖아! 너 지금 나 3세 했다고 무시하냐? 하냐? 하냐? 야, 너... 이게 동갑날끼 후배 특별대우주 해줬더니 이게 어디서 하극상이야! 하극상? 아, 삼성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. 뭐가 하극상인데, 어? 됐어! 신발 내놔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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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하극상인데? 내가 선배 너 좋아하면 그것도 하극상이냐? 뭐? 그래. 그럼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. 하극상이 뭔지. 난... 너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. 나 너무 여기들에 간대 Screen and Country. 者 지騒에서 znaczy 긍微 에이지